안녕하세요 신디클래스 선생님 먼저 시작하십니까? We are back here. Welcome back. 5월의 영상 두 번째 영상입니다. 너무 좋은 날씨 부산에서 영상을 함께 하고 있고요. 직접 제가 스텔라스 선생님과 같이 하려고 부산까지 왔습니다. 날씨가 오늘도 cool 끝내주네요. What a beautiful day. It's clear. It's sunny. 지난 시간에 영상 보시고 댓글들을 달고 계시는데 문장 아주 쉽죠? 그냥 한 문장씩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적어주시면 되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날씨가 너무 좋다. It's clear. It's wonderful. 그렇죠. Wonderful.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날씨가 너무 덥다. It's so hot. It's so hot. It gets hard.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오늘은 어떤 영상 할지 들어가 볼까요? Here we go. 오늘 영상은 어떤 걸 들어가겠죠? 지난 시간에 날씨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은 날씨가 지금 덥다 말고 점점 더워지고 있다. 혹은 점점 추워지고 있다. 그런 표현들을 한번 연습해 볼까 합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 1단계 날씨가 어떻다? 날씨가 덥다? 눈으로 보는 날씨가 비가 온다? 이런 표현들을 했다면 이번에는 점점 더워진다. 우리 연편이 많이 하잖아요. 점점 더워진다. 그렇죠? 어떻게 얘기할까요? It's getting hotter. 그렇죠. It's getting hotter.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점점 따뜻해진다. It's getting warmer. 그렇죠. It's getting warmer. It's getting warmer.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얘기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좀 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얘기하죠? Isn't it? 그렇죠. It's and it? 하고 뒤에 물어봐주면 돼요. 그래서 날씨가 덥다. 그렇지? Isn't it? It's hot. Isn't it? 그렇죠. 엘리베이터가 탔을 때 아침에 인사하고 Good morning 하고 탔어요. 모르는 사람들도 날씨가 덥네요. 그렇죠? 라고 살짝 물어볼 수 있어요. 날씨 얘기는 모르는 사람끼도 말을 털드기에 되게 좋은 그렇죠? 아이스 브레이킹 하기 좋은 표현이에요. 모르는 사람에게 약간 어색한 분위기를 깰 수 있을 때 가장 좋은 게 날씨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Isn't it? Isn't it? 그렇죠. 다시 한 번. 날씨가 점점 더워지네요. 그렇죠? It's getting hotter. Isn't it? 날씨가 점점 추워지네요. 그렇지 않아요? It's getting colder. Isn't it? 다시 한 번. 날씨가 점점 추워지네요. 그렇지 않아요? It's getting colder. Isn't it? 그렇죠. 그렇죠. Isn't it? 붙이는 것까지. 어려운 문법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말투예요. 그렇죠. 한 가지 더 해본다면 봄이 왔네요. 이런 표현도 사실 우리가 getting, 뭐뭐가 되네요 하는데 봄이 왔네요. 이런 표현도 우리가 한국말로 많이 해요. 어머, 봄이 왔네. 뭐라고 할까요? Spring has come. 그렇죠. 이 표현도 알고 가면 좋겠죠? Spring has come. 여름이 왔네요. Yes. Summer has come. 그렇죠. Summer has come. has come 하면 벌써 여름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가 되거든요. 이것까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문장 점점 더워지네요. 점점 추워지네요. 또 그렇지 않아요? 봄이 왔네요. 이런 표현 문장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해볼게요. 시작해볼까요? Here we go. It's getting warmer, isn't it? It's getting warmer, isn't it? It's getting warmer, isn't it? Yes, spring is coming. Yes, spring is coming. Yes, spring is coming. It's getting colder, isn'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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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winter is coming. yes winter is coming yes winter is coming it's getting hotter isn't it it's getting hotter isn't it it's getting hotter isn't it it will be raining tomorrow it will be raining tomorrow it will be raining tomorrow it will be sunny tomorrow it will be sunny tomorrow it will be sunny tomorrow spring has come spring has come spring has come summer has come summer has come summer has come autumn has come autumn has come autumn has come winter has come winter has come winter has come 영상 보시면서 꼭 소리를 따라 하셔야 된다 많이 말씀드립니다 입으로 안 하시고 손으로 쓰시는 분도 있어요 손으로 100번 쓰는 것보다 입으로 세 번 말하는 게 좋다 강시에서 늘 말하죠 네 그렇죠 입으로도 강의실 들어가면서 어머 날씨가 더워지네요 그렇죠 예 뭐라고 하죠 그치라고 했을 때 아니야 라고 하면 안되겠죠 뭐라고 하죠 예 예 그렇죠 sure that's right why not 이런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죠 잠시 영상동 사이에 선생님이 이야기 했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점점 살 찌는 것 같다 뭐라고 하셨죠 I'm getting better I'm getting better I'm getting better 너무 슬픈 표현이다 You are getting slimmer 아니요 아니요 자 better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우리 better를 better로 바꿀까요 그래서 My English is getting better Yes It's getting better 맞아요 여러분의 영어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I'm getting better 나 점점 좋아지고 있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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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긍정적인 표현을 써시면서 날씨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따뜻해지고 있다 더워지고 있다 내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I'm getting better You are getting better 그렇죠 I'm getting better you are getting better 여러분 느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See you See you later bye bye Bye